와, 바람이 없다. 너무 좋네요, 진짜. 혜원이 오빠 초대해줘서 고마워. 초대해줘서 고마워. 아니, 네가 와줘서 고맙지. 뭐? 아니, 진짜로. 진짜 농담 아니고 네가 여기까지 와준 게 고마운 거지. 와, 진짜 선생님 오는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? 한 4시간 반? 쉬다 왔어, 그래도 괜찮아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,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. 감사가 한 게 먼저고, 그 사람이 미안하다. 아니, 전혀, 전혀 진짜. 뭐가 미안해. 다 같이 온 건데. 다 같이 온 거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래도 힐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할 필요 있냐. 저기 저 무슨 북서울숲 정도만 가도.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. 이렇게 멀리까지. 아니, 그런데 여기가 느낌이 하여튼 되게 좋지 않냐, 그렇죠? 저 초가집에 막 무슨.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힐링한다고 안 느낄 것 같아. 앞에 와봐. 좋지 않아요. 그런데 왜 무서워?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, 먼 길 와도 보람은 있지, 이렇게 와 보니까. 좋은데요, 진짜? 오니까 좋아, 여행은. 맞아.